안녕하세요. 지금 보이는 능래역을 아시나요? 능래역은 현재 운영을 하지 않는 폐역입니다. 지금은 SNS상에서 인기있는 포토존이 되었는데요. 오래된 역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서 옛날 역의 느낌이 어떤지 볼 수 있었습니다. 역 안쪽도 볼 수 있는데요. 옛날 사진과 함께 열차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역 앞에 있어 자전거 타기도 좋습니다. 가벼운 나들이로 방문하기 좋은 곳입니다. 다음은 양평 두물머리입니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곳으로 한강 제1경으로 꼽힐 만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여줍니다. 천연기념물 제30포로 지정된 400년 넘은 루티나무입니다. 해외로는 남한강이 남한강이 모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양평 두물머리입니다. 이렇게 eta는 거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2 Left 2 한강도를 만듭니다. 더 이쁘게 된 면eing 전체 마주 6 5 4 5 5 5 5 5 6 6 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보이는 것은 배달입니다. 다리를 건너가면 다양한 식물들이 있는 대형 정원인 세미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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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대가 있는 카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만나요. 서울에서 가까워 당일치기로 돌아다니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